우리가 이제 어떤 가격에 대한 정보력 그리고 가격의 정보 전달 효과와 관련된 이론이 이 50% 법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가격 변동이 50%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당되는 가격의 변동은 100%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이 100%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만은 아래쪽으로 가격이 무너질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도시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가격에 대한 변동이 50%가 일어나게 되면 이 가격의 변동은 연장되어서 100%대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거고 반대로 가격이 반토막 나면은 그것의 반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에서 가격의 정보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가격에 대한 변동이 만약에 생성되면은 사실 초반부에 나타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일시적일 것이다,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가격 변동이 50% 정도까지 진행되게 되면 이 50% 가격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거라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될 만한 근거와 숫자를 확인해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가격의 리셋, 초기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여러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 등이 추가적인 가격 도달과 레벨업에 대한 영역대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적정한 가격대에 있었던 자산의 가격이 스물스물 빠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가격이 반토막 나더라. 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초반부에는 다들 괜찮아 괜찮아 별 문제 없어. 펀더멘탈은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속되다가 그 가격 수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낮아져버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악재가 숨겨져 있던 악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새로운 하락의 트리거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격 붕괴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느냐. 나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 수익은 누구나 높죠.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늦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렇게 당연히 뭐 100% 주식이 따불날 종목들만 다 찾아다니면은 금방 떼보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50% 오른 것들부터 먼저 찾아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50%까지 주가에 대한 변동이 나타났을 때 이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근거가 있다라면은 이 근거를 추적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남아있는 50%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부분 등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중장기 시황을 보게 될 때도 이 룰에 들어오는 것들의 현상을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2000태에서 머물다가 어느 때 3000포인트 때가 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과 펀더멘탈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사람들은 상당수가 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야 이거는 거품이잖아 유동성에 의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50%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변동이 50%가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근거가 여기에서 도움을 준다라면 그러면 앞으로 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상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잠깐 걱정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 지수가 2800대까지 근처에 왔었을 때 사실 3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계속 갸우뚱했던 시기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이때 2800대에서 다들 아차하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야 지수가 1400에서 2800이 왔으면 따불이 났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좋아졌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었었던 거죠. 2020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 후레자 3배주에 대한 얘기를 썼었었잖아요. 늦은 것 같은데 이 출발점을 우리가 1400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주식시장이 2000까지 회복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2000의 평균 값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문제는 지금 이제 레벨업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상황에 근거가 탄탄하고 그것이 지속가능하다고 놓고 본다면 다음 50%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50%의 법칙을 갑자기 꺼내들었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7월 2일에 구독자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들을 해주셔서 어느덧 지금 구독자 수가 4000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등이 결국 우리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성장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8월 6일 시장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해 드리기 위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